며칠 후, 모처럼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완 씨. 그 뒤를 오늘도 어김없이 혜인 씨가 쫓고 있습니다. 야, 아들하고 오랜만에 사우나 하니까 좋은데? 나도. 아빠, 나 오늘 친구 생일이라 좀 그래 봐. 아, 그래? 그러면 너무 저기 늦게까지 놀지 말고 너 유식 들어와. 아유, 네. 네, 그럼 다녀오겠습니다. 네. 두 사람이 헤어지자 어쩐 일인지 혜미 씨는 성완 씨가 아닌 아들 민우 씨 뒤를 봤는데요. 아, 깜짝이야. 잠깐, 나중에. 어휴. 허허, 혜미 씨 이제는 하다하다 성완 씨 아들한테까지 접근을 하는 겁니까? 지난번에 내가 한 말 생각 좀 해봤어. 그게 처음이야. 자, 이거 받아. 부족하면 더 줄게. 아유, 자꾸 이러시면 자꾸 혼란한데. 작전할게. 소아하니 두 사람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닌 모양인데요. 성완 씨 아들에게 돈까지 줘가며 무언가를 간곡히 부탁하는 혜미 씨. 대체 무슨 부탁을 하는 걸까요? 일주일 후. 캠핑장을 찾은 민우 씨가 밥이 키워 준비한창인데요. 그때? 아, 성완 씨가 도착을 한 모양이군요. 그런데 아버지를 바라보는 민우 씨 표정이 왜 이렇지요? 뭐랍시오. 성완 씨가 카페 단골 손님 주현 씨와 함께 나타났습니다. 아빠, 아유, 혼자 오는 거 아니었어? 너 놀래켜 주려고 일부러 얘기 안 했지. 인사해. 아빠가 요즘에 만나고 있는 분이야. 주현 씨, 제 아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얘기 많이 들었어요. 두 사람은 언제부터 이런 사이가 된 겁니까? 그런데 아버지 여자친구의 등장에 당황한 짓에 역력한 민우 씨. 민우 씨는 혹시 주현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걸까요? 그런데 그때 캠핑장을 찾은 또 다른 손님이 있었으니 네, 바로 혜미 씨입니다. 뭐야? 이 여자가 여기 왜 와 있어? 뭐? 아니, 지금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요, 지금? 이봐요. 우리 조 사장님 좀 그만 괴롭히세요. 뭐라고? 여기 네가 낄 자리가 아니거든요. 아, 주현 씨, 주현 씨. 아, 괜찮아? 안 다쳤어요, 지금? 야. 너 진짜 계속 이러면 와. 진짜 경찰 부른다. 경찰? 아, 불러. 뭐? 하나도 안 무섭다, 씨. 아, 엄마. 아, 제발 그만 좀 하세요. 네? 혜미 씨가 민우 씨 어머니라고요? 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속사증이 있는 걸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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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